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한주는 기본적으로 좀 쉽지 않은 한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후반에는 지수가 조금 약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시라면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급락 이후에 너무 빠른 회복 사실상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쉬어갈 수 있는 빌미를 마련했죠. 모든 주가라는 게 수직으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겠죠. 그때 그때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매물을 소화하고 재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연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에 연동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의 흐름도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체크할 포인트 뭐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금주의 시황 점검입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일단 유통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요인이고 국내에도 카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살펴볼 만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입니다.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 왜 그런지는 다음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감입니다. 2019년 7월 대비 증가율과 2020년 7월 대비 증가율인데요. 보시면 2019년 7월 대비해서도 큰 폭 증가했고요. 2020년 7월 대비해서도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사용률은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죠? 예전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근데 지금은 뭐죠?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만 어느 정도 이뤄주면 위드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자. 코로나가 발생해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쨌든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내 경제 빚장이 현격하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중한 부진했었던 유통주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다시 한번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유통주들 강세 나타나고 있어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런 종목군들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소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도 유통주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에 따라서 유통주의 실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걸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표는요. 이제 주택가격과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에 자산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코인도 폭등했고, 주식도 폭등했고, 부동산도 폭등했고, 투자를 안 하신 분들만 완전히 소외되셨을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소외감이 엄청 크실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주택가격 지수가 여기 주황색 선입니다. 주택가격 지수와 지금 일반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 기대가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인플레 기대가 떨어집니다. 비교적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최근에 이 주택가격이 어때요? 2020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따라서 올라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이건 주식시장에 일단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싶게 만드는 욕구가 됩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 한 차례 올렸죠. 앞으로는요. 한두 차례는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상은 시장의 유동성을 은행이라든지 다른 자산으로 흡수시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었던 힘은 뭡니까? 돈의 힘, 유동성입니다. 그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그 금리 인상 전에는 뭐가 확인돼야 돼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 확인돼야 되죠. 종합하면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 인플레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은 금리 인상으로 이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이탈로 그렇다면 시장 약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폭등을 하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부동산 안 하고 주식만 하는데 라고 해서 주식만 바라보셔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들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신용카드 사용액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렸듯이 주택가격 상승, 폭등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과 종목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